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소영화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법 날씨가 겨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장을 또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시장은 그래도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연말 장세를 기대를 해보게 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하락을 만회할 만큼의 반등은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지쳐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신대가를 통해서 열심히 또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으신다라면 기회가 왔을 때 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데일리온 소영화 전문가와 함께 신대가를 통해서 좋은 전략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소영화의 주식바이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강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궁금한 점들도 질문해 주시고 검색기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이 강의는 1강부터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나 피드백이 있으신다라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를 해보셔서 저와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서 참여코드 3258번 입력하셔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또 여러가지 소통의 참고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검색기, 접어 포착 검색기에 대해서 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이 들어오시면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올려 드릴 거니까요. 모두 받아가보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주제와 점프 포착 검색기와의 별개성이 아닙니다. 그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검색기인 만큼 여러분들이 신대가 오늘 이 주식바이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검색기를 통해서 매매하는 데 활용을 하신다라면 일석이저로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월요일 시장 잘 마무리했는데 이번 주 어떤 흐름들을 보일지 오늘 시간 정리하면서 이번 주 시장 전망과 함께 더불어서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월요일 출발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0.85%, 86%, 코스닥은 1.75%의 상승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한 번에 2,500선 가까운 자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갬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만 오늘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역시 800선을 넘어서서 810포인트를 돌파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미국의 시장이 상승 마감은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좀 크지 않아서 조금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더불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이 두 섹터들이 둘 다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세 상승으로 전환된 수준이네요라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에 최근 고점과 저점을 잇는 4등분선을 살펴보시면 2470선이 중심가격인데 이 가격을 올려놓고 동반됐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것이 신뢰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수와 종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그렇지 않다라는 점 즉 결국에는 2500선과 또는 2530선에 대한 저항대는 한번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열어놓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화면상에 보이시는 구름대, 의문이죠. 구름대를 지금 이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나중에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또 한번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구름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조금 등락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가져가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좀 덜 탄력적인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왔습니다. 코스피는 중심가격을 돌파시켜놓는 반면에 코스닥은 845포인트 중심가격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등락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840선에 대한 시도를 해야만이 추가적으로 살아나는 흐름들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와 2차전지주 특히나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을 다졌다라는 점, 이런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코프로 비엠이 상승을 해서 시장을 다시 이끌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제는 빠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 저점을 높여나가고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모습들만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대체되는 업종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최근 보시면 에코프로 비엠은 오히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상장을 하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동시발발적으로 오늘 같이 상승이 나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 아시아 증시, 다른 아시아 증시들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2차전지주가 다시 떠오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아직은 어려울 듯해요. 하지만 2차전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반도체라든가 로봇주라든가 또는 이번 주에 이슈가 있을 블랙프라이데이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성장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로 낙수 효과를 보이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이슈 중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반도체 섹터들의 항방이 결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 이제는 실적의 저점을 가지고 추세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무난하게만 좀 나와준다라면 삼성전자는 전고점 자리인 7만 3,600원 자리를 시도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행방에 따라서 여러분들 실적 우리가 지수의 추세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MC 의사록이 있죠. FOMC 의사록은 지난번에 있었던 FOMC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FOMC 회의를 우리가 잠깐 되짚어본다라면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발언이 주요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즉, 점도표의 차이라든가 앞으로의 스탠스가 어떨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금리 인상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하면서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FOMC 회의 이후에 CPI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수요일에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1300원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1291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S&P 500 지수는 슬슬 이제 랠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하락 추세를 뚫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 증시도 이렇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항상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데요.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산타랠리를 기대해봐도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정고점을 시도해서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는 동결 스탠스나 이나 스탠스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금들이 유입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 유가 또한 안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산타랠리가 이어진다고 해서 한국도 산타랠리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미국 산타랠리가 이어지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은 플랫한 형태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시장을 보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시세는 연초에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16년 동안 유출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 사실 산타랠리가 있었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말되면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좀 살펴보시는 전략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했던 업종들 물론 2차전지와 반도체 섹터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를 해드립니다. 제가 신대가 뿐만 아니라 다른 이데일리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정책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와 야가 서로가 합의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주요 간선도로들의 지하와 공약입니다. 이 지하와 라고 하는 것은 시발점은 경부고속도로부터 시작이 됐죠. 동탄부터 한남대교 구간을 지하함으로써 굉장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직선 구간으로 만드는 공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하와 공사가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시작을 해서 동부간선 도로까지도 진행이 되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인천대로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1호선에 대한 철도 부분들도 지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대통령의 발표까지도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은 내년 총선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여야 구분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특수건설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수건설은 일반적인 건설사가 아니라 터널을 중점적으로 공사를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인천대로의 지하와 공약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갭 상승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재차 갭을 메우는 자리에 기술적 조정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이 갭 메우는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갭이 메워지고 난 다음에 재차 1호선에 대한 지하와 공약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는 되돌리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바닷건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 속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추가적인 움직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 전략으로 봤을 때 전저첨이 이탈 가격을 잡은다라면 크게 리스크 없이 상승 추세를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움직임에서 정책적인 스탠스를 관심 있게 보신다면 특수건설 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도 그런 뉴스에 따라서 아침에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눌림목 자리를 이용한 공약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이죠. 최근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0.7%의 출산을 받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해서 이미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시세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꿈비라는 종목 121선을 딱 상단으로 고정시켜 놓으면서 강한 시세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지속적으로 수급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꿈비는 상장한 지가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반해서 아가방 컴퍼니 역시 이미 추세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을 보면 한 번 더 상승 각도를 높여나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살펴보신다라면 앞으로 정책적인 관련된 흐름으로써 내년 1분기까지 관심있게 살펴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노란톡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들과 자료들도 올려드릴 거니까요. 노란톡에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 하단에 보이시는 자막 QR코드 스캔에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로 참여 안내 방법을 전송해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포폭착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닷건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강한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할 수 있는 검색기도 이 방송이 끝나고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제공해 드릴 거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황과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주식바이블 2강을 들어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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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서영원의 주식바이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1강이 시작이 되었고요. 오랜만에 또 신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오셨고 한 주 동안 많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오늘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를 듣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1강을 또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검색을 하실 수 있겠고요.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제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이동평균선 기초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캔들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캔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선을 연결하게 되면 그것이 이동평균선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캔들에 대한 먼저 이해도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망치형 캔들 또는 영망치형 캔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치형 캔들이나 영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타나면 하락 추세 전환 저점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타나면 상승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예시들까지도 좀 드렸죠. 그리고 반대로 또 십자형 캔들, 도지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망치형 또는 도지형 캔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정확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11월 2일자에 제가 빅머니 마감 전략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여기서 보시면 중국의 광군제에 대한 수의 기대감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때 보시면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발생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차트 흐름들을 보면 이렇게 발생을 하죠. 외바닥 자리에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쉬어가는 흐름들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이 됐고요. 또는 도지형 캔들을 발생시키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 이런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 상승세가 12%의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이 연두색 선이 201선 이동평균선이고요. 121선, 검은색이 121선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사이가 매물대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길게 가져가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캔들, 지난 시간에 배운 캔들을 이용해서 거래 감소와 더불어 도지형 캔들을 확인한다면 이런 수익률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과 오늘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캔들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하는 전략들은 따로 갖고 계시되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면 어떤 질문을 받냐면 어떤 A라는 종목에 대한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이 종목 좋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좋아요 그러면 네, 이러고 끝나는 경우입니다. 왜? 그냥 좋으면 매수.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종목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좋은 종목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대외적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지금 파월이 미국에서 금리를 빅스텝을 하겠다. 0.5%를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주시장이 2천 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집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상승 목표치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이 서영원의 주식파이블을 통해서 모멘텀 분석을 통해서 또는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시겠습니다만 초반에 제가 알려드리는 캔들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목을 선별했다면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 매수 타이밍이 어디가 맥점인가를 배워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근 이슈를 잘 분석할 줄 알고 전략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 매수 타이밍을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나가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내가 지속가능한 수익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특수건설이라든가 꿈비, 아가방 컴퍼니와 같은 정책주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률들이 4거래일의 12%가 나오는 수익률들이 꼭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동기부여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캡쳐를 해왔습니다. 주가 이동평균선은 무엇이냐?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평균값을 선으로 연결한 거죠. 왜냐하면 선이니까. 캔들이 아니죠. 선입니다. 그래서 5개의 캔들, 5일 동안의 캔들을 선으로 평균값을 내서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 주시장 산술평균한 값이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HTS에서 가중평균을 할 수 있고 거래량이 동조해서 또는 주가라고 하는 것은 뒷거래보다 최근 거래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준다 해가지고 최근 흐름들을 가중평균을 해서 플로팅을 하는 그런 변화 주는 것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의 해야 써온 바로 볼 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아니면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그런 디테일한 설정값들이 존재를 하겠지만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활용하실 때는 산술평균한 값인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시장에서 주가와 거래량, 거래대금 매일 변하지만 특정기간을 놓고 보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닌다는 추세죠. 추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를 수취한 것이 이동평균선이고 장기 121선, 중기 61, 단기 5일, 21 이런 평균선이 있다. 이거는 200일선도 만들 수 있고요. 240일선도 이거는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산술평균한 값이 이동평균이고 그걸 차례대로 주가의 평균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일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럼 5일 동안의 평균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물의 가격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일선이 지나간다. 그럼 120일 동안의 사람들이 어디에 대부분 많이 갖고 있냐. 그러니까 여기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120일선에 맞으면 정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이 갖고 있으니까 차익실현, 즉 본전에 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심리들의 작용을 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것도 200일선에 대한 저항을 맞는 이유가 뭡니까? 20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200일 동안 쉽게 말해서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자마자 팔고자 하는 심리들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특히나 이동평균선은 단기 이동평균선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저는 장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매물대를 확인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은 해당 시점에 시장의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을 판단하고 향후 주가 추이를 전망하는 대표적인 기술지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조지표, 기술지표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보조지표인데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할수록 여러분들 강력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RSI나 MACD나 이런 거 많이 쓰세요. 스토케스틱이라든가 볼린저밴드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사실 보조지표를 많이 쓴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계산식이 복잡한 보조지표들 요새도 개발이 됐고는 하는데 계산식이 복잡한 보조지표들은 그만큼 왜곡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산값에 조금만 변화를 주면 굉장히 왜곡된 흐름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또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다이버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한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이거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은 쉽게 말해서 일주일 동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난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데이트레이더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 왜냐하면 5일 동안의 평균값은 떨어졌다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많이 활용되지는 않다. 그런데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강력할 때는요.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들도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서 확실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21선,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이라고 한다면 21선은 한 달이 되겠죠. 4주치에 대한 평균 가격이라고 하고 중기 매매선이라고 하면서 세력선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은 21선이 그래도 횡보하거나 우상향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물론 조금 나는 트레이딩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라고 한다면 물론 21선이 꺾여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21선이 살아있는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긴 기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은 여기서 보시면 3개월이죠. 4개월이 아니라 왜냐하면 21에 3번이 되니까 3개월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분기, 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선이죠. 한분기에 대한 부분들을 볼고 수급선이라고도 한다. 일반적 기관들이 이런 중기적인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급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고 이제부터, 이 정도 선부터는 아래에 위치한 상승시 매몰부담으로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1분기 동안 물려 있었으니까 61선이 똑 지나가는데 개축가가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활용되고요. 121선은 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3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 그래서 경기선, 가장 많이 활용을 하죠. 121선, 121선은 가장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잘 모르시다 하더라도 가장 짧게 써있지만, 단순하지만 121선의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와 저항의 확률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데이터 값이 데이터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 수준은 높아가게 되어있죠. 그래서 정규분포,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N이 30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데이터 값이 너무 작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많을수록 신뢰 수준은 높아지기 때문에 또 121선, 61선이나 이런 것들의 신뢰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크게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특징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자막 나가고 있죠.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를 입력하셔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카메라를 스캔하셔서 찍어보시면 아마 링크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3258번이라는 참여 코드를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두 번째 시간이죠. 캔들과 이동평균선이라는 강의를 진행했는데 점프검색폭착기가 있습니다. 검색기가 있습니다. 점프포착 검색기. 이 검색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조건에 맞는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을 확인하는 방법의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스윙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저는 대부분 스윙이나 중장기 매매를 하는데 제가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검색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다. 물론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다 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수많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골라낸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좁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좁혀나가는 전략들 중에서 꼭 봐야 될 종목들을 선별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프포착 검색기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통해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이걸 배우고 또 보시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이 종목이 나왔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특성인 것 같아요. 공부는 공부대로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에 조기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들이 요즘은 많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외국에 나가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면 얼어버리죠. 그런데 영어에 대해서 문법이나 독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깔나게 합니다. 그런데 회화가 안 돼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실전에서 활용할 만한 영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죠. 종목을 잘 고르기 위해서. 시장을 읽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옆에 실제로 앉아가지고 일일이 봐드리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 경험상 혼자 하다 보면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하다 보면 이게 맞나 틀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걸 배우면 어떻게 활용을 하냐? 또 검색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해보고 훨씬 더 압축을 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배우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놀아톡에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관성의 법칙, 회기현상, 크로스 분석.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관성의 법칙은 여러분들 물리학 시간에 배운 거죠. 이거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림입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현상. 이거 과학 시간에, 과학 시간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뒤로 이렇게 몸이 밀리기 시작하고 막 가다가 타 멈추면 난 앞으로 튕겨나가기 시작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운동력이 계속 앞으로 향하고 있다가 버스가 멈춰버리면 나는 나가고자 하는 힘이 아직까지 운동값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튕겨나가려는 힘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식시장도 똑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주가는 탄력적으로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배열이 나 있는 이동평균선 속에서 크로스가 나면서 정배열을 만들어가면 주가는 훨씬 더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바로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매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호재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엄청 큰 호재고 대한민국이 떠들썩할 정도의 호재라면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상한가로 날아가겠지만 이런 경우는 2천 개 중에 하루에 한 개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저는 열흘에 하나 나올까도 말까 하다고요. 우리가 그것의 확률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하락세가 나오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락을 할 때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분할 매수를 물타기를 할 때 절대 하지 마시라고 했죠. 왜냐하면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이 종목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하락세가 나올 때는 더 떨어지려는 경향이 나타나주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횡보를 했다가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이 관성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 돼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V자 반등, V자 반등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수에서는 V자 반등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코스피지수가 V자 반등이 나왔다. 그럼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하루를 끌고 올라갑니다. 시총 1위가. 그런데 시총 1위가 쉬어가고 시총 2위인 LG엔솔이 다음날 올라가요. 삼성전자 이때 보악권이죠. 그러면 코스피지수는 첫날에도 오르고 둘째 날에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V자 반등이 가능해요. 하지만 종목별로 볼 때는 절대 V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올라갔다가 쉽니다. 그러면 다른 섹터의 종목이 올라가죠. 시총 3위, 5위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배가 나오면서 지수는 V자 반등이 나오지만 종목들은 V자 반등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성의 법칙이 존재를 한다. 이동평균선에도.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경우들은 피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추세인 거죠.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보시면 하락 나왔다가 횡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서서히 저점을 높여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저점, 추세가 높여나가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상승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탄력적으로 관성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 반대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하락세가 이어질 때 추세가 더 강하게 바뀌는 모습들이죠. 최근에 에코프로 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을 할 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났어요. 전형적으로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이제는 다 손절, 개인들 나간대 하고 나면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관성의 법칙이 거의 열이면 열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면 그 사이에서의 좀 더 우리가 압축을 해서 확대를 해서 바라본다면 회귀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은 후행성 지표로서 주가를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회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게 주가죠.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이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게 뭐 5일선이 될 수도 있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너무 이동평균선을 벗어나는 주가의 상승이 나오면 다시 이동평균선을 붙이고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뜨리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즉 이동평균선을 가운데 두고 움직이는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격이라고 하죠? 이격. 그러니까 이거의 간격을 얼마나 벌렸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이 과열인가 아닌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격도라는 보조지표입니다. 이격도. 이격도라는 보조지표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승 이격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곧 떨어질 수도 있구나. 과열현상이라고도 보고요. 또는 하락 이격으로 크게 벌어지는 경우는 뭐예요? 아 주가는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습성 때문에 다시 이격을 초편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귀현상을 활용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때는요. 이격이 벌어졌을 때보다는 수렴했을 때의 모습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을 제가 일부러 두껍게 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쭉 오면서 오므려지죠. 오므려지고 나니까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과열현상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수렴시키는데 하단 확장을 보이면서 수렴을 보이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 자리. 그럼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은 이런 수렴 자리에서 매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수렴 자리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기는 상승세가 이어졌으니까 이거는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수렴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하단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손실폭을 통해서 해소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격이 상단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매수를 하면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이루어지면 이 가격이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올라왔는데 뭘. 그럼 여기 갖고 계셨던 사람. 여러분들 여기서 올라올 때 다 팔게 돼 있어요. 그 전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인고의 시간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 격이 수염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보자. 물론 역배열이 돼 있으면 이동평균. 이거는 지금 상승 추세가 나오는 자리잖아요. 이동평균에서 역배열이 돼 있으면 확장된 공면에서 회기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배열 자리에서는.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추세 하락세 속에서 단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중급 이상의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동평균선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1선이 살아있는 종목들. 오상향 추세로 보이거나 횡보를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트레이딩을 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낼 때는 수렴된 자리에서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아 뭉치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뭉치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뭉쳐있는 자리에서는 힘이 응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뭉친 자리에서 거래량이 동반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양봉들을 보이는데 그 사이에서 망치형 캔들이나 도지 캔들을 보이면서 거래 감소를 보인다. 이러면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종합해 볼 수 있는 이런 전략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크로스 문서입니다. 이거 너무 쉽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가는 골든 크로스 자리와 데드 크로스 자리 그래서 골든 크로스에 사서 데드 크로스에서 팔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물론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참고사항으로 보는 건데 1, 2번이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골든 크로스 자리에서는 대부분 전 매물을 소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이 상승포를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두 번째 골든 크로스 즉, 저점을 높여나가는 골든 크로스가 두 개가 나왔다. 이렇게 W 패턴이 나왔다. 또는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데드 크로스는 파는 자리잖아요. 물론 떨어지는 거는 반대로 파는 거는 첫 번째 팔아도 되겠지만 이러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데드 크로스 자리가 훨씬 더 신뢰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를 우리가 추세 전환의 자리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이동 평균 선들이 서로 교차하는 흐름들도 좋지만 그랜빌이라는 투자자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동 평균 선을 캔들이 뚫고 가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 선이 캔들을 뚫고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되 161선 그랜빌은 161선을 얘기했지만 저는 121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14일 날 굿머니 8에서 업다운 오이네트 전략으로 아침에 8시 한 40분쯤에 방송을 하죠. 이곳을 통해서 제가 선인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관심주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3거래일 만에 16.4%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느냐를 보시면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보시면 캔들이 장기 이동 평균 선을 뚫고 가는 이런 구간이에요. 보시면 지금 연두색 선이 201선이고요. 121선입니다. 빨간색 선이. 아까 말씀드렸죠. 회기현상. 수렴되는 자리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이 자리를 뚫고 갔는데 이제는 121선과 201선 자리가 지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이때요. 이때. 이때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도지형 캔들을 보이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매일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 평균 선이 수렴을 하고 아까 우리 그랜빌 법칙에 맞춰서 장기 이동 평균 선을 장대 양봉이 뚫었고 이제는 정배열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래량 감소와 십자형 캔들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좋은 전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신호사 법칙이라고 그랜빌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순으로 얘기를 하면 그랜빌의 매도 법칙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 텐데요. 좀 더 자세한 제가 이 자료들은 또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그죠? 장대 양봉을 뚫고 가고 지지로 바뀌는 자리. 그래야 여러분들 3거래일 만에 이런 수익률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종목을 선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읽어보시죠. 이동 평균선이 하락한 뒤 보압이나 상승 국면을 진압할 때 주가가 이를 뚫고 가는 행위. 이런 경우죠. 그죠? 반대로 이동 평균선이 상승하셨을 때 주가가 일시적으로 깨질 때 이거는 단기. 그죠? 반대로 이동 평균선을 향해 하락하던 주가가 하향 돌파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이게 무슨 얘기. 아까 전에 서지 시스템의 모습들이 딱 이런 흐름들이죠. 뚫고 간 다음에 하향 돌파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흐름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동 평균선보다 낮은 주가가 급락한 후 이동 평균선을 회개할 때 이것도 단기예요. 이것을 역순으로 보는 것이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빌의 8법칙은 제가 노란 톡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단에 자막 나오시죠. 샵 3772번으로 서용원이라고 세 글자를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방법 안내 드릴 거고요. 또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안내 방법은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이것을 활용해서 또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점프 포착 검색기입니다. 이 점프 포착 검색기도 여러분들 함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지금 바로 노란 톡에 들어오셔서 함께해 보시고요. 1강 우리 캔들에 이어서 2강 우리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실전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활용해 보시고 좋은 피드백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무리하러 들어왔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지금까지 2대1 리온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